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오히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래도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된 요즘은 오히려 각자 자신과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해져서 나라 걱정을 잘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언들도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건성건성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보이는 나라의 현실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어찌해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1위였냐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리시안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을까 어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 나라 안에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는 먼저 교회에 우리가 져야 될 영적인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림을 어떤 성경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크리시안들 숫자가 많다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주에게 고위직이 않는다고 해서 크리시안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님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교회는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서야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혀를 뚫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집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그 땅은 다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좋은 물질적인 조건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의 콘텍스트인 신명기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러분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준행하라. 먼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고 좋은 말씀을 입으로 웅얼거리면서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뉴스 보고 듣는 것을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이 주면 영국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금방 재속화됩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실천해봐야 돼.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그때부터 능력이 폭발하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여러분의 가정이 죽고 기업이 죽게 되고 나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시안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월요일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 비전을 추수하게 되리라.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추수하고 누린 사람은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참 말씀 좋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특히 우리 크리시안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뇌물 주고받지 말아야 되고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정직하게 잘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고 폭력적인 말, 음란한 말들을 사석에서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듣고 있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세상에서 직장생활할 때도 친절하고 따뜻한 크리시안 에티켓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자기 수준보다 좀 덜 쓰고 덜 입고 좀 더 검소하고 좀 더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직원들이나 동료들, 고객들 대할 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 무리한 예단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가 시간에 슬쩍슬쩍 야동보거나 사이버 도박하거나 하는 일들은 시작부터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사느라고 거룩을 너무 많이 타협해버렸어요. 회개는 쏙 빼놓고 은혜만 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보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이지 우리를 죄에서 계속 뒹굴게 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키는 자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경건을 유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위대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드는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오늘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기의 야만족들이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렸지만 로마를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럽은 천년의 암흑기로 가버렸어요. 힘으로 땅을 뺏고 뺏기는 건 다른 민족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땅을 경영할 때 그걸 지켜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단순히 힘만 센 나라가 아니구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위험과 사랑과 감동이 있구나. 이 백성이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이 백성이 정말 우리의 형님 나라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거든요. 마귀가 그런 우상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다 바치면서 액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는 것은 기도의 불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임재해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지피고 또 지피어서 하나님이 숨결 소리까지 옆에서 바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귀가 멀리 떠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짝 가까이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그래서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정신이 강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만들어서 강한 나라를 세웠듯이 한국전쟁 전에도 크리시안들의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있었지만 공산당의 핍박으로 모두 남아해서 이분들이 한국의 보금화와 대한민국의 보금화와 경제 부흥에 큰 기여를 했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잘 되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사라져요.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저 강대하던 미국의 위상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있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제거합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 포스는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라 경제를 거덜내려고 하느냐? 노예 제도 폐지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너는 영국의 아들이면서 영국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윌버 포스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대국회 연설이었죠. 나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엄청난 이익도 알고 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국이 노예 제도를 갖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년이 넘는 대국회 공방을 통해서 마침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좋은 나라가 됐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만행에 대해서 남일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감동받은 장계석 총통이 패전하고 돌아가는 일본 민간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반휘퍼 목사님은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셨는데 히틀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목사로서 참지 못하고 히틀러 반대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조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이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있다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나라의 영역의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해야만 합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교회 목사 출신입니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단순히 한 교회의 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총장으로 섬겼습니다. 훗날 그는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어서 철도 대파업 문제를 해결했고 고등교육법안을 개정 통과시켰고 금주법과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네덜란드를 인류국가로 가는 틀을 놓았습니다. 이 카이포는 크리시안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찍이 언론의 중요성도 간파하고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해서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인 감성도 풍성해서 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죠. 아브라함 카이포는 또 성경에 나오는 각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다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자유경쟁 교육 시스템을 네덜란드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경쟁력 강한 네덜란드 국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뛰었던 그를 가르쳐 사람들은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목회, 교육, 정치, 언론을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깨끗하게 하고 개혁하면서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국가로 연결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인 카이퍼를 보면서 요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보다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나라 모든 영역으로 선포하는 카이퍼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많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탐욕스런 정치꾼들이 아닌 명철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각 지방 자치정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고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념으로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우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다니엘 같은 지혜와 경륜으로 나라를 잘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나라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항상 겸손히 공부하고 출근해서 기도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이 땅 구석구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좀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심성 공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호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성숙한 정치 감각을 우리 국민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분명한 안보의식을 가지면서도 통일한국의 비전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정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너무 빨리 자만하는 바람에 사방에서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가계빚이 늘어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우리 지도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돈만 밝히니까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타협해버린 하나님의 가치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겸손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갑질을 멈추고 중소업체들과 하청업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서로 정직하게 물건 만들고 거품 뺀 가격으로 정직하게 팔게 하시고 돈 때문에 서로 사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돈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하시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소비와 무리한 혼수예단으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황금만능주의 문화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나라의 경제 문제도 숨통이 트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따뜻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너무 명문대 진학이라는 이 구세대적인 틀에서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인성이 황폐해지고 있는 이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부디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방송 예술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음주문화, 음란문화, 도박문화, 왕따문화, 한탕주의문화, 적당주의문화가 그런 악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예의바른 문화가 크리시안 에티켓이 이 땅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 문화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착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나오게 하시고 미술과 음악과 모든 공영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서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의 옛 성지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관광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시는 예수 한국의 이 성령의 현장을 관광오는 사람들이 한국을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관광오는 사람들이 주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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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